뒷 named 뒷 shuttle 내 길을 줄 못 찾아요 이건 뭐지? 꽃인가? 길 찾는데 재능없고 컨트롤이 쪼끔 부족하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않구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갖고있는 어떤 장점들 어떤 장점이 있죠? 쌤용림 망하십니다 어서오세요 어 젠장 나가는거잖아 이거는 얼떨결에 눌러버렸네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독버튼 처음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심이 없다고? 아니지 공포심이 있는 장점이 있죠 누구보다 무서운 게임은 무섭게 무서운 게임 안 무서우면 사람이야? 무서우라고 만들었는데 여긴 해골이네 아예 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누군가 여기서 갇혀있었어 야 이런 디테일 어 디테일 좋다 디테일 이 손톱으로 다 긁고 한거지 사흘째 갇혀있었나봐 이거 뭐 있네요 뭐죠 이건? 바톤 아니야 바톤? 이어달리기 할때 황동튜브 이거는 물약이구요 뭔가 여기서 일이 있긴 있었어 갇힌거지 그 격리당한거 같애 감금당한거고 이 게임은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름이 얼마 없어요 잠깐만 나 다치지 않았니? 괜찮나? 아 괜찮네 다시 악의 화있던데로 별로 무섭지? 별로 무서운 게임입니다 아 여기 다 지나왔던 데잖아 어 저기 뭔가 길이 있는거 같은데? 저거 아닌가? 태우는건가? 허허허어 보지마라 할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이 게임에서 건강에 좋은 게임이 아닌건 확실해 어? 아니 나 여기도 왔었지 어? 어? 아잇자 여기도 왔었지 아잇자 여기도 왔었지 어? 아잇자 여기도 왔었지 유튜브 편집할 때 시체에 모자이크 하냐구요? 그럴만한 능력자가 아냐? 유튜브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문제지 거기는 뭐 전세계인들이 보는거라 널리널리 알려 퍼져도 돼 어 여기 스토리 쪽지 스토리 아니군요 죄수들과 부하들의 의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다 곰팡이로 오염된 것이다 희생자들은 온몸에 퍼지는 급격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뭐 몇몇은 재앙을 모면했고 결국엔 백신 문제네요? 아까 읽었던 백신 얘기가 나오겠네 백신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다는거지 백신이 어디있을까 뻣뻣하다 죽은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을리라 뭔가 아이템있나? 아냐아냐 없어 없어 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데? 어디 불하람을 켜놓자 아 저기 불있네 한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뭔가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길은 두개 밖에 없는데 더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없네 여기선 깨 부수고 나가는거 스타일도 아니고 30분이나 해버리면 알려준다고? 놀라운 친절함이다 부셔버려 안되는 분 응? 이건 뭐지? 아이템이 아니네? 길이 있을지어다 길이 있을지어다 어허 이것은 무엇이지? 어... 별거 아닌가? 정신력은 게임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거를...잠깐만 황동 튜브? 황동 튜브? 황동 튜브? 튜브가 들어가는 데가 잠깐만 튜브가 들어가는 데가 있었나? 저쪽에서 못 본거 같은데? 그렇다고... 저쪽에 뭐야 건너편 방에서는 다리를 내리는게 핵심이긴 한데 다리를 내리는 장치가 여기가...따로 보이진 않았지 황동 튜브 튜브? 황동? 여긴가? 너 시체 같은데 꽂는거 아니야? 아 혹시 저 아그리파에 꽂는건가? 콧구멍에다 꽂는거 아닙니까 혹시? 이봐 어 두개골을 관통할 수 없다고? 어 두개골을 관통할 수 없다고? 두개골 니나노 아냐 아냐 안되잖아 관통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네? 으아아아아아 나하 뭘한거야 아하하 이거 뭐라는거야 이게 이게 뭐하는게임이지? 아 어 의약게임이었나? 빈 유리병 피를 받아야돼 아까 떴는데 여기래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사용할수가 없어 피봐도 피 여긴가? 아닌데 뭐지 이 피를 야 피 다 떨어지겠어 피 떨어진다 피 떨어진다 이게 아닌가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수술 바늘 막어 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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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어 방금 노란거 뜨지 않았네 투명한거 잘못 봤나 어 이게 정말 정말 뭐란거야 아 이거 백신을 맞은거구나 이걸로 이게 주사바늘이니까 혈액을 다시 주사할 필요없다 아니 최소한 이렇게 손이 가있으면은 뭐 주사하기 이정도는 떠야지 뭐 뭐하는지 알지 너무 많은걸 봤군 백신을 맞은거죠 오오 야 나 진심 놀랬잖아 아씨 야 야 진심 놀랬어 진짜 놀랬어 개깜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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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지어다 여긴 안오겠지 야 음악이 심상치가 않아 아 tara 설마 여깨에 들어오겠어 빌어먹게 불려서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노노노노 노노노노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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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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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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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뒤따라 갑시다 뒤따라 갑시다 쟤 바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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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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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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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일 다 받잖아 나 볼일 끝난거 아냐 저기 가봐야돼? 나가도 될거같은데? 겁이 없다고요? 뭐 얼마나 나 겁마른 편인데 어 괴물 사라졌다 어 사라진거 같아요 어 나 될거같은 뭐지? 이 불안함은 뭐지? 정시차려 인마 정시차려 정시차려 인마 뭐가 문제야 뭐가 아 내 불 들어왔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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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니야 이제 얘가 나간거 아냐 혹시 괴물이? 내가 내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뭐 매번 매번 미친듯이 놀랄수도 없고 이게 문제는 저쪽으로 가서 해결을 봐야되네요 어우 야 이게 저 돌아와봐 정신증 친구야 정시차려 햇빛을 보고 이게 왜이렇게 모션 이게 점점 커지는거야 이걸 올려 야 이거 올려 정시차려 인마 잡아 쟤 내려오겠지? 정상대로 쟤는 아이 상관없네 아이 상관없구나 괜히 올렸다 얘 내려놔도 돼 올릴 필요없어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어 어 어 어 어 아야 뭐야 이거 짜식아 와이 왜 뭔데 왜 또 왜 또 내가 뭐 잘못했어? 정신 좀 차려봐 인마 아이 정신은 차리질 못해 얘가 이게 점점 일그러지죠 정신을 잃으면 얘가 이게 막 찌글찌글해지지 화면이 멘탈 회복을 하는 다른 도구가 있나요? 도구는 따로 없죠 그냥 햇 빛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은거 아니야? 좀 나아지는거 같은데 햇불을 켜야 된다고요? 저 불은 안돼? 밝은데 있으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불을 밝히자 들어가서 음 저정도는 밝지 어둡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도 충분히 밝으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곳은 여기만 하면은 밑에 칸을 갈 수 있네요 불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자 침착할지어다 좋은 일만 생각하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괜찮니? 아냐 낫질 않아 근데 지금 빨강이죠 좋은 일 생각해 어저께 먹은 소고기를 생각한다 어제 맛있는 어제 술 두 병을 마신걸 생각한다 머리가 울리고 손은 떨린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만 더 조금만 더 월급을 생각해 월급을 아 그거 말할라 했는데 뭘 뭘 말할라 그랬어요 현실적이라고 내가 나 완전 이상주의자인데 됐니? 가볼까? 돌아왔겠지? 이 정도면? 어차피 가다가 불 켤 일이 있으니까 기름이... 앵꼬 기름이 없어 기름이 망했어 기름 없어 앵꼬야 앵꼬 여전히 불 아 월급 월급이 최고지 최고는 역시 월급 아니겠어 자 이제 문제는 여기를 못 내려서 지금 저기를 못 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죠 그냥 한번 가봐 기름이 없어서 안될텐데 돌을 던져보자구요 저기다가 저거? 좋아좋아 좋은 생각이다 니 게임은 다 해봐야돼 뭐든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개쎄네 마구마구인줄 알았네 오호 무너져있다 갈 수 있으니까 아하 여기를 열리지 않겠죠? 당연하고 오호 없구요 어 쪽지? 스토리 쪽지 이게 마지막 뭐야 이거 레버라고 생각합니다 나 기름 없는데 나 기름 없는데 나 기름 없는데 나 기름 없는데 큰일났다 정신력이 집에 다 놓고 있어 아 기름박스가 있어요? 그래? 저건가? 아니 저건 파이프야 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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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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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쪽에 있나? 이것도 안했던거 같은데 아 이거 했구나 이거 네 찾아볼게요 기름박스가 있데 어 여긴 없어 그건가? 완전히 다 채워주는거? 기름? 그게 짱인데 불이 지금 없어요 없어 기름이 완전 앵꼬 앵꼬 이게 마지막이야 지금 다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쪽으로 가봐야되나? 아니 바닥에있나 불? 장치는 다 돌렸습니다 다 켰어요 나가보죠 여기도 이제 근데 끝났어 여기 여기 아니면 아까전에 저 상자에서 건진거 그 기름 그건 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나? 저기서 한번 했거든 아이고 어두워 야 불링 켜봐 여기서는 아까 열었습니다 물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오면서 기이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저거 아니었는데 틈 사이에도 있다고요? 틈새? 틈새? 어 저기 뭐지? 아니구나 이건 틈새? 틈새? 어 아니구나 이건 왔던데야 나가 봅시다 나가도 될 것 같애 틈새? 얘는 뭐? 왜 이렇게 약해 애가? 물이 다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게 일단 중요하고 내려갈 수 있나 이제? 장치는 완료했는데 이 세 방은 다 돌았죠 따지면 밸브 돌리고 종이 먹은 곳에 아 거기 있다고요? 밸브 돌리고 오케오케 아니야 이제 아니야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너무 높다고 막히죠 박스 뒤에도 기름이 있답니다 오케 박스 뒤랑 내가 밸브 돌리고 종이 먹은데 잡스 PD님 승훈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시 가볼게요 기름.. 기름은 소중하지 우리한테 그게 둘 다 있으면 진짜 짱인데? 하나는 내가 아까 박스 뒤에 봤는데 없었고 내가 하나하나 치크를 안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 저기 있을 것 같던지 저기 안 가봤어 생일이십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일단 기름이 없습니다 마지막이었어 하하 하하 이를 어쩌한다 음 여긴 없어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하나는 또 다른 박스? 일단 종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가 그나마 확실히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우 어두워 씨 정신이 여기 어떻게 된거지? 좀만 불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우 소름돋다 아 게임하는 내내 소름돋네 내가 여기서 기름 아까 안 먹었나? 보이긴 했나? 없구요 여긴 여기 쪽에 있을거라고? 없어 여기 뒤에 있나? 제발!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땡큐 근데 어떻게 좀.. 야.. 짜잇! 야! 강이 나와야지 그렇지 일단 하나라도 어우 이 얼마만인가 길은 완전 소중하죠 이것도 문제.. 여기는 여긴 안 돼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본게 아닌가? 밖에 나갔을 때도 별일이 없는거 보면은 뭔가 한가지를 더 해야될거 같은 분위기인데 이 안에서 그럼 기름 바로바로 써야지 기름 낭비하라고 있는건데 여기 끄구요 뭐지 애기소리는? 열리지가 않네 금수저야? 아니야 게임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하니까 게임에서라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 게임에서라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 얘가 뭐가 있을거 같거든? 완료됐다는 몽환적인 부금이 나옵니다 내가 그럼 레버를 다 안돌린게 있나? 아직? 레버를 다 안돌린게 없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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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게임에서라도 우리 막 어? 자동차게임하는데 매번 주유소 가고 이러면 그거 뭐 게임하겄어? 내가 뭐 안한거 있나? 아 저기 안한거 같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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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다 그렇지 이거지 끝났습니다 나가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어쩐지 하나 안했었군 어 분위기가 또 왜이래? 뭐야? 분위기가 왜이래? 왜? 오오에없어서 왜외메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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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e까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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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이씨. 저 망할 것들. 어이씨 힘들어. 저 원래 강한 산성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강산성은 없고요. 아, 이거 내려서 뛰어야겠네. 으아,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허허. 이거 망할 것들 말아? 네, 저기 있어요. 문, 저기 있지. 아니, 저기서 점프... 아, 저거 이어졌다, 이어졌다, 이어졌다. 다리가 생겼어. 어, 다리가 없던 다리가 생겼어. 원래 길은 막혔고. 원래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못 갔죠. 음, 왜냐면은 처음에는 저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는데 지금은 괜찮네. 다했어. 난 세계방에서 퀘스트를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네, 이 안에서. 이제 남은 건, 지하를 내려가거나 저걸 여는 건데. 얘가 열리지는, 안을지어다. 안을지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물이 다 빠졌군요. 굿굿. 여기 이제 백신도 맞았죠. 야, 이번 요... 뭐라그래? 여기 맵에서는 꽤 고생했다. 막상 고생했지. 늘 고생하지. 아하... 야야야야... 야... 여기가 최고 난이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그거라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뭐지? 버섯인가? 엄청 크네? 아, 물 나오면 불안의 기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어허. 아닙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갔나? 어디로 가야하오. 아이, 뒤돌아보는 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웃라스트는 뒤, 파각 돌아봐서 좋았는데. 이 키는 뒤를 못 봐. 토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물이 나올, 어, 사다리가 하나 있고. 여기는, 기름이... 어어허허허oz어어어허어어어어허어어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 brakeендoline 왜 깜짝이야 씨 욕할뻔있잖아 욕할뻔했어 네 아웃라스트 예전에 깼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했었죠 하하하하하하하아 못 나간다하하 아 뭐야 이 동 물은 개똥같은 세상 teeat 어? 눈이 하나 있네요 뭐 나한테 컨트롤을 기대하는거가? 세상에 오우 예에에에에에 아 나의 빛과 소금 만땅 굿 어 1 2 뭐가 있어 1 2 1 2가 뭘까 외모가 생겼어? 이 두 레버로 시끄러운 기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데? 아하 이걸로 풀로 땡겨야 되는구나 얘네가 뭐하는 기계지? 돌아다녀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돌아나니까 난 줄이겠어 멈춰 멈춰 자 장치를 정지합니다 물순환? 순환일까? 모르겠어 어딘가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왠지 왠지 그 중 그중